폴트헌터 페디안 기계에 탑승하려면 열쇠를 충전해야 해 샌츄어리로 열쇠를 가져와 atee 폴트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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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멈출 줄 모르는구나 내가 육체가 있었다면 장담하고 내 나도 볼트헌터가 되었을 거야 너도 발렉스가 타고난 볼트헌터인 건 알고 있잖아 아, 이청이야 종이야, 말할수록 좋지. 어디서나 어떤 물건이든 나한테 달려. 코리다를 찾아줄 수 있지. 릴리스! 볼턴토가 돌아왔어! 볼턴토? 타이폰의 머리카락은 챙겨왔어? 아, 맞아. 타이밍이 좀 부적절했지. 우주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말이야. 내 영구실에도. 열쇠를 가져왔구나. 잘했어, 킬러. 충전할 수 있게 테니스에게 열쇠를 줘. 아버지, 나랑 같이 갈래? 어떻게 하는 거야? 느낌으로, 자. 우와, 징그러워. 올리브 맛이 느껴져? 어? 난 피클 튀김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됐어. 자, 볼턴토. 그래서 이 기계가 온 우주를 날려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기계는 이미 수천 년 전 디스트로이어를 판도라 안에 봉인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어. 타이밍이 디스트로이어를 흡수하면 신이 될 거야. 하지만 신이 도대체 뭐지? 우주에서 가장 강력. 테니스, 네가 내려가야겠어. 이걸 작동시킬 사람은 너뿐인 것 같아. 정말? 하이폰드리온 옆에서 함께 일하라고? 무조건 해야지, 릴리스. 할 수 있어, 테니스. 연구실에 들어가 일디언 물건을 살펴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포기다. 준비해, 볼트헌터. 너무 늦기 전에 기계에서 타이폰과 만나. 주머니 안감을 댄다고 방탄이 되는 건 아니거든? 월급 기계, 쓰레기 전체 물건을 다 먹지 않는다. 막 낙지 말아. 이제 뱉어 마트 나라 전체 물건을 녹였으면 좋겠다. 기계에 전부 장착이 32살이이 살펴봅시다. 위험한게에 덜에 공격으로 흡수하신다. 아니다. 야, 뭘 쳐서! 오늘 빗나!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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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 그만둬로! 다치타임! 타이포님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턴이라는 치료 로봇에게 넘겼는데 그룹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면 퍼내줬 펠리반이 턴을 발견한 연구 데이터를 도대하고 우리를 죽이러 올 거야 턴의 사무실로 가서 데이터를 되찾아줘 이런 세상에 자 시작하자 어서 우주를 구해야지 어 죽이지 마 턴은 정말 좋은 녀석이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게다가 항상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오약한 놈에게 대처하도록 도와줬단 행복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그런 질문이 뭐 있어 아직 아직은 집중해야 돼요 우선 기계의 제어 콘솔을 찾아야 해요 뭐지? 뭐하는지? 뭐하는지? 탈환 서시오! 무를 것도 없이! 자네, 빛이 나고 있잖아! 어머, 친절히 하셔라. 아니, 정말로? 이렇군요. 이 기기를 제작할 때 사이렌이 관여한 게 아닐까요? 자네, 레다를 무척 닮았군. 날 좀 잡아줘, 불편하게 잘할 것 같아. 이 기기를 연결되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설계는 정말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작동법은 꽤 간단한 거고. 시동이 더 있는 플로버트 열쇠가 필요해요. 안녕. 이 기기를 연결되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나머지 열쇠를 가디언 조각상에 바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계부 행사에 계속 동력을 끌어와서, 호드라를 다닐 거야. 다른 조각상으로 이동해 볼턴 더 서둘러야 해? 이쪽이야! 다음은 플로베페 아이스! 가디언이야! 한 개 정도를 제압하도록 가지! 하! 나에게 유습이한 얘기를 하지 않아, 다행이오. 하지만, 짐작하지만 내가 아는 미리비안이라면 여기 어디가에 가전이 있을 걸세. 다치기 전에 도망주는 페이저. 그니까, 저의 공을 사용하겠다고 하십시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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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티 이봐, 과학자가 얘기한 조각상 중 하나로 보이는군. 기각홍, 열수다. 프로메테아의 볼트가 활성화됐어. 이쪽이야, 볼트헌터. 다음 목적지는 에덴6야. 이름처럼 낙원은 아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싸울이 한 타르 구정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털이 나지 않더군. 기각홍, 이곳도 안 징기고 싸우러 가는 몽총이도 있나? 너와 실수를 하지. 하지만 또 그러면 안 돼.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새벽에 흘린 것 standalone. theta 우리 같이 하나 나눠 벗겨라. 도망간다!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상영 문자는 계단을 끌어내라고 하는군요. 저 스위치를 사용하라는 말이겠지? 오프라인 중 뱅뱅 왔어! 어서 오세요.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이번엔 더 잘할 거야. 거의 확실해. 어서 오세요. 맙소사. 저걸 좀 보게. 이쪽으로 오게. 아까처럼 열쇠를 받치게. 기계에 든 판도라를 봉인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쪽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쪽에 붙였어. 하이페이온 헤브레스크의 사진. 적의 사선의 가로지를. 양쪽을 모두 둘러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디스트로이어에게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이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는 하니? 내가 먼저 먹어 치우면 되지. 내가 먼저 먹어 치우면 되지. 가고 있어! 해봐! 해봐! 해! 이따가 3분만 도망간다! 이런데데데데데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히 오독은 미덕이 아니지. 스위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라는 뜻인가? 뚫이면 뭣? 미안. 동발을 고압해놓고 집중하겠네. 레트로타페오의 조각상이 근처에 있어서 두들어야 하네. 어떤건 보였다? 우운. 어떡해. 보였다. яни, 꼬마가 공격을 하시기 바라. 억은, 우리도 다 자극이 부족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들이 등장해! 헉!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죽으세요. 정기 전체를 했을때까지까지 적절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전체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 전체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 전체를 계속 지키면, 서울렛에 진출하십시오. 정기 전체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하! 하! 이 정도가 저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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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하! 성공! 사주! 으흐흡 으흫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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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시치 내가 미 이 개 자식 혼자 일어날 생각이였지만 그래도 고마워 네크로타페오의 조각상이야! 맙소사 열중 파츠로에는 엉덩이를 꼭 붙잡고 있는게 좋을걸서 네크로타페오의 조각상 내가 뭐랬나? 볼트 연결장치가 전부 활성화됐어요 돌아오세요, 타이폰 볼턴터, 너도 와도 돼 릴리스, 내려와서 이걸 좀 봐야겠어 가고 있어 타누스, 작동하는거야? 테니스! 우와 기세무라미! 호의자 하우 아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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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안녕 핫도라가 아직도 열리고 있어 그렇다면 만져야지 니힐리스트는 죽기 전에 말했어 짧은 전이라고 이제서야 이해가 돼 밥 쏘사 정을 좀 보게 테니스, 괜찮아? 그래, 엄청난 팀이야 그리고 난 매개 채웠어 탕도라가 다치고 있어 좋아! 작동한다! 그래 하지만 내가 다치는 걸 멈출 거야 몰트리야, 아이들이야 봐봐 너들이 테니스에게 가지 못하게 많아 알았어 언제나 환영이야, 몰트 지금이야 뭘 해야 할지는 알고 있겠지, 케노? 같이 가겠네, 몰트헌터 너흰 여기서 끝이야, 광팬 다 널 위해서야 트로이와 난 어렸을 때 밤하늘을 보며 별이 되는 꿈을 꿨었지 은하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고 은하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고 별 빛, 싫어하지마 그래서 우린 이곳을 떠났어 직접 볼트헌터가 되기 위해 판도라로 향했지 우린 볼트 중에 볼트를 열고 은하계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됐어 흠 온전히 저의 집을 얻고 있는 거 내가 사는 별을 말로 이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시시한 꿈이었어 이제 난 우주의 모든 별을 하나씩 먹어치울 거야 그나마일곱 무언에도 빛을 발할 수 있어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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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끝이 나버리거든요. 더 남았다 더 남은 으흐 여기 저기 으흐흐 으흐 으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 왔어. 기다려. 뭐야? 이러기야? 이건 놔! 아니, 널 놔줬더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잖니. 겁만 많은 늙은이. 모두 당신 탓이야. 우리를 여기에 가졌잖아! 온 우주가 우리 것이었는데! 너희를 위해서였단다. 상관없어! 난 내 것을 가져야겠어! 미안하구나, 별빛. 여기야... 아악! 타이폰 타이린을 막아야 하네 난 이미 늦었어 하나만 약속해 주게 최후의 볼트 헌터가 되지 말게 걱정 마 그가 죽었어 판도라가 갈기갈기 찍히고 말 거야 그리고 타이린이 디스트로이어를 흡수하면 핸들 안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타이린을 막아야 해 타이콘이 우리를 살렸지만 이러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겠어 타이린이 간 곳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 있을지도 몰라 이 기계는 행성 간 거리 전체에 걸쳐 작동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판도라 연결장치로 포털을 형성할 수 있어 일로